아까 일반화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MBTI를 얘기할 때 일반화하고 특정화하고를 전혀 헷갈리고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반화는 특정화는 뭐냐? 일반화는 예를 들면 인간이 먹고 싸고 자고, 눈이 두 개고 발이 두 개, 태어나고 죽고 이게 일반화예요. 특정화는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먹을 때 아이스크림이나 과일을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같이 먹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뜨거운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찬 음식을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수학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를 좋아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머리 색깔 다르죠? 눈 색깔 다르죠?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달라요. 이게 특정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화하고 특정화하는 것을 구분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특정화해야 될 것을 일반화시키고 일반화해야 될 것을 특정화시켜요. 여기서 이게 맹점이 있는 겁니다. MBTI가 잘못 해석되고 검사되는 이유가 바로 이게 뒤바뀌었을 때. 그럼 제가 ENTG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ENTG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아주 적절한, 아주 기가 막히고 정말 정확한 예인데 남자와 여자 구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통맞게 왜 남자, 여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남자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남자, 여자를. 남자들. 남자들 힘이 세죠? 그런데 여자도 힘든 사람은 많아요. 제가 홍진승 선수랑 친한데, 홍진승 선수의 여친이 이토끼란 분이에요. 그분이 이정화 씨인데, 아주 힘이 대단해요. 웬만한 남자 다 이겨요. 그 정도로 힘이 세요. 여자가 남자만 힘이 세다? 노. 여자도 힘이 세요. 키가 크다? 보편적으로 남자가 평균적으로 12.5cm가 크다고 해요. 하지만 여자 170, 180, 190 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니까 키도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 당연히 남자가 목소리 크죠? 하지만 여자가 목소리 큰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돌적이다. 남자가 당연히 여자보다 저돌적이지만 여자도 저돌적인 사람은 엄청 저돌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바로 일반화예요. 그러면 남자 뭐냐? 왜 자꾸 일반화하는 걸 따져요? 그거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전혀. 딱 하나. 남자 구분. 제가 뭐 그냥 아주 너무 단호하게 단어를 쓸게요. 고추가 있다 없다. 남자는 고추가 있습니다. 여자는 없습니다. 그거 하나로 끝! 더 이상 많이 필요 없어요. 뭐 뭐 뭐 감정이 이렇쿵 저렇쿵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뭐 성격이 이렇쿵 저렇쿵 필요 없어요. 고추가 있다? 남자 없다? 여자. 그것처럼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화, 특정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이인티제가 사실은 이게 가장 헷갈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인티제의 특징들을 딱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인티제의 특성들이 가장 좋은 특성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쵸?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그래서 가장 선호한 게 이인티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인티제의 식으로 상상하고 노력하고 막 이런 선호도가 강해요. 아까 본인이 선호하는 유행에 따라 뭐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그분 이름은 모르는데 거기에 아이스티제의 분이 자기는 이인티제 나왔다, 아이스티제 나왔다 그랬는데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선호하는 뭐 그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인티제가 사실은 굉장히 희박해요. 제가 볼 때는 100만 명의 모르겠어요. Don't count on me. 근데 제가 볼 때는 100만 명의 끼키야 10명? 그 정도밖에 없어요. 0.001%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상상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자꾸 이인티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인티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반화되는 특성들이 많아요. 뭐 화를 잘 낸다. 자 맞아요. 화도 잘 낼 수 있지만 제가 아는 F들이 감정형인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받았을 때는 그 누구의 어떤 타입보다 화를 더 강하게 내요. 정말 F가 화를 정말 강하게 내는 사람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이다?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제이드는 전체적으로 꾸준한 그런 타입인 거지 어떠한 P들이 오히려 어떤 프로젝트별로 딱딱딱 떨어지는 걸로만 봤을 때는 P들이 훨씬 더 체계적인 경우가 많아요. INTP, ENFP 이런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별로만 따졌을 때 그 프로젝트 내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체계적이에요. 근데 그 프로젝트 끝나면 바로 그냥 헤어지고 게을러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 2인티지 빙고들이 빙고가 있어갖고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여기 써봤어요. 근데 제가 구분을 쳐봤어요. 어떤 것들이 일반화되는 거면 어떤 것들이 체계적인 거냐 아 저기 죄송 특정하는 거냐 뭐 슈퍼솔집 효율과 사랑에 빠진 계획은 차근차근 사회 병폐를 개혁하고 싶음 변화를 좋아한다 포기가 없다 지적욕구가 강하다 시야가 넓다 변화를 좋아한다 뭐든지 분석하는 습관이 있다 논리적이다 비전이 확고하다 호기심이 왕성하다 자신을 몰아붙인다 복잡한 문제에 뛰어든다 이것들은요 ENFJ도 그렇고 ESTJ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타입들도 심지어 INTP도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가장 두드러진 특성들 이것들은 다 일반화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얘기하는 것들이고 특정하는 뭐를 할 수 있냐 어떤 걸 특정할 수 있다 자 저절로 리더 아 이거 끝내줍니다 왜 리더는 리더인데 왜 저절로 리더예요 ENTJ만 저절로 리더가 될 수 있는 타입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ENFJ도 그렇고 ISTJ도 그렇고 ISFJ도 그렇고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어떠한 리더가 될 수 있게끔 그걸 리드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 어떠한 공원자 누군가의 공원자가 있어야만 되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열다시까지 심지어 ISFP도 INFP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언제 어떠한 여러가지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주어졌을 때 하지만 아무 특정한 그런 거 없이 그냥 스스로가 리더가 되는 저절로 리더의 길을 뚫고 나가는 개척하는 그게 ENTJ고 그게 저절로 리더 자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성취까지 한다 말도 안 되는 목표 ENFP도 세우고 다 세워요 하지만 성취하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목표를 세우고 성취까지 한다 이거는 ENTJ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다면 무조건 한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강인한 사람 전 많이 봤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이거 한다 자기는 강하다 근데 엄청 쉽게 포기하고 엄청 달라지고 자꾸 생각이 바뀌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서 자기는 정말 알고 싶었는데 아이가 아파서 저는 그거를 포기했습니다 에잉?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셔서 갑자기 이사해서 갑자기 이혼해서 여러가지 이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타당하게 그거를 자꾸 이유를 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고 아니냐 NO! ENTJ는 한다고 했으면 제가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제 직원한테도 얘기하고 내가 포기하는 거는 딱 하나다 내가 죽었을 때 죽으면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죽기 전까지는 저는 포기 없어요 그게 ENTJ입니다 ENTJ는 한다면 무조건 한다 그게 사람들이 뭐 이렇쿵 저렇쿵 이래서 저래서 없어요 그냥 ENTJ는 한다면 무조건 해요 옆에 사람이 죽어도 전쟁이 터져도 애가 죽어도 엄마가 죽어도 해요 한다면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무한한 에너지 바로 이것도 ENTJ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가지 것들은 일반화할 수 있는 ENTJ의 특성이고 제가 방금 뒤 끝부분에 얘기한 게 바로 일반화할 수 없는 특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ENTJ예요 그래서 ENTJ가 되려면 ENTJ로 어떤 특정하게 그거를 구분을 질 수 있으려면 ENTJ는 빙고들 거기에 있는 모든 특성들 거기에 있는 100가지가 있으면 100가지 다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어머 나는 ENTJ인데 이건 안 맞아 저건 안 맞아 NOPE 요새 비디오 보면 NOPE 이런 사운드 많아죠 저는 그런 이펙트 안 써요 그냥 제가 말로 해요 NOPE 모든 항목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게 일치하는 게 하나라도 없으면 심지어 꽃을 싫어한다 동물을 싫어한다 그것도 맞아야 돼요 그런 이유는 나중에 다른 비디오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근데 뭐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럴 수 있지 않냐 일반화 시키지 마라 뭐 NO ENTJ의 빈곤은 모두가 맞아야지 ENTJ예요 왜 일반화할 수 있는 거 특정화할 수 있는데 어 사람들이 일반화할 수 있는 거 뭐 맞으니까 자기도 ENTJ다 아니에요 특정화할 수 있는 거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굉장히 특이한 거 옆에 엄마가 돌아가셔도 애가 죽어도 자기가 한다고 하면 끝까지 하는 게 ENTJ인데 어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애가 죽어도 하는 게 ENTJ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차갑고 정말 그 포기가 없다 뭐 이런 특성들을 자꾸 외치는 게 그거